글로벌 엔진 트렌드, 터보와 하이브리드 대세 외 현대차, 쇠보랩, 벤츠, BMW, 인피니티 등의 브랜드에서 제작한 엔진이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됐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 오토는 12일 현지시각 세계 10대 엔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워즈 오토의 세계 10대 엔진은 자동차 엔진 부문의 최고권 윗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2017 세계 10대 엔진 시상식은 오는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으로는 다음 해 1, 4분기 이후 계속 양산되는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 6만 달러 미만의 차량 미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V8 엔진 빠진 차량이 꽤 찬 하이브리드 이번 세계 10대 엔진 명단에는 V8 엔진이 빠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쇠보레와 닷지의 V8 엔진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젤 엔진도 마찬가지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하이브리드 차량 및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장착 모델이 대거 수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라이슬러는 미니밴 세그먼트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퍼시피카 하이브리드는 3.6L V5 가솔린 엔진과 함께 듀얼 전기모터를 결합, 전기모터만으로 53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1갤론당 39일, 12.7km 슬래시 L의 연비 요요를 꼬인다. 혼다 코드 하이브리드에 장착된 20m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함께 수상한 쇠보레 볼트,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달리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워즈 오토 측은 모터 특유의 폭발적인 토큰 덕분에 전기모터만으로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고 평가했다. 다운사 이증이 대세. 과급기 엔진 대거 등판. 엔진 사이즈를 줄이고 과급기를 더해 효율성을 높이는 다운사 이증 엔진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는 금년 세계 10대 엔진 수상 명단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벤츠는 C300에 탑재한 20m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10대 엔진으로 선정됐다. 이 엔진은 C클래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E-E300에도 장착되는 것과 같은 파워트레인이다. BMW도 30m 진열 6기통 터보 엔진을 10대 엔진 명단에 올렸다. 이 엔진은 BMW 엔트리급 쿠페 모델인 M240i에 장착되는 300마력급 엔진이며, BMW M1 쉼표, 능분 340i도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한다. 워즈 오토는 BMW의 터보 엔진에 대해 부드럽고 빠르게 반응하는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4기통 엔진 수준의 연료 효율을 보인다. 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포드 포커스 월레스에 장착되는 E-E300. 3m 4기통 터보 엔진. 마스다 CX-9에 장착된 E-E300. 5L 4기통 터보 엔진. 인피니티 Q50에 탑재된 30m V6 터보 엔진. 볼보 V60 볼스타에 탑재된 20m 4기통 터보 슈퍼차저 엔진 등이 높은 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돼, 세계 10m 4기통 터보 엔진에 지명되는 영예를 얻었다. 현대차 1. 타터보, 쇠보레 1. 5PHEV도 세계 10m 4기통 터보 엔진 연예. 현대차와 쇠보레도 세계 10m 4기통 터보 엔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은 현대차의 카파 1.4 터보 엔진과 쇠보레의 1.5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카파 1.4 터보는 국내에서는 I-30에 적용되고 있는 엔진으로 미국에선 엘란트랍 국내명 아반떼 레코에 탑재되고 있다. 워즈 오토는 우리의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엔진이라며 카파 1.4 터보 엔진은 올해의 승자라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이로써 V8 타워 엔진이 세계 10대 엔진으로 첫 수상한 이래 7번에 걸쳐 세계 10대 엔진에 수상하게 됐다. 쇠보레 볼트, 볼트는 순수 전기차 수준의 18. 4KW 대용량 배터리와 1. 5L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구동하는 2세대 볼텍 시스템을 탑재, 676km에 이르는 주행가는 거리로 진환경차 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충전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 모델이다. 5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은 워즈 오토로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파워트레인 중 가장 혁신적이며 파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 4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